검찰개혁에 맨 앞장서 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김용민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위험이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지라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또 뭐 있었습니까? 공석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번 검사 징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나가도 전혀 아깝지 않은 민주당의 최강욱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반응 검사가 되겠다는 게 검사선사에 나옵니다. 그 지휘하는 기관장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이 사과한 조작사과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기뻐한 사람입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공석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처리에 운영하겠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당시 재직 중일 때 총장이 사과한 사람을 다시 만드는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처음 개혁인 정정래 조작께서 자녀들은 좀 자제하자고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딸 표창장 하나 가지고 어머니 징역 4년 보냈지 않았습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70시간이다 96시간이다. 이런까지 다 정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을 도륙해놓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아니 솔직히 조국 가족 도륙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주가 의혹 사건을 왜 수사 안 하죠? 자 이세부께 다시 한번 오늘 목 쉰다 생각하시고 이세부께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민주당 172명이 다 이 세 국회 유혼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짧게 한 분씩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얼만큼 끝이 얼만큼인지 안 보이는데 정말 끝없이 오늘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 정상화 첫 걸음 내딛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그 검찰 정상화 첫 걸음 힘겹게 힘겹게 내딛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검찰 정상화를 끝까지 완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막더라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아서도 박병석 의장이 막아서도 넘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구가 말씀하세요. 최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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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절대 후퇴할 수 없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불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특권과 관측이 없는 나라,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인권을 위해서 살아 숨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 때까지 저희들 절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열심히 싸워서 꼭 함께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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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정청래 진보는 진보해야 진보입니다. 일신울신 또 한 걸음 내일 또 짓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의 싸움이고 해석의 전쟁터입니다. 국회는 숫자의 싸움이고 깃발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을 때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양해 차지 않는 검찰개혁의 깃발이지만 국회의원의장을 모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전환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깃발 들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함께 조국과 함께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세곤께 뜨거운 암성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세곤들한테 후원금 좀 많이 쌓으세요. 다 자셨어요? 이야 역시 최강욱이네요. 김용민은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부족하답니다. 독춘매도 마찬가지고. 김용민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죠? 정말 검찰개혁은 뱉느냐? 그 답을 내주실 거예요. 별권 수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용민 의원의 답 좀 해주세요. 무엇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별권 수사라든지 검찰개혁 후퇴했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족한 수준까지는 못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별권 수사를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수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별권 수사를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분명하게 옷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드는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합의안을 이제는 진행할 수 있게 포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입법적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소구리의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를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을 맨 앞에 두고 검찰을 중심에 둔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득권 카르텔에 선명하게 저희가 균열을 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끝까지 깨트릴 수 있는 검찰개혁을 단계적 완성 더 시킬 것이고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언론개혁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개혁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검찰개혁, 뭐 검찰들한테 두 개의 수사권 남겨두네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끝까지 가보시면 그 종재 안에 들어있죠. 종대 범죄수사청을 설립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다 가져오는 당대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최강우 권한 때문에 들어볼게요. 최강우 권한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일은 우리 역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 한편으로 속상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낸 것이고 또 바꿔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단단한 바위에 금이 가고 결국 바위는 쪼개지고 그 소나무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거리 자랍니다.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검찰 그 흉폭한 괴물로 진화해버린 못된 검찰의 이빨 6개 남아있는 것 중에 4개를 다 뽑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두 개가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짜 이빨을 갖다 붙여서 이빨이 더 도달 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시해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알릴 때 힘을 합쳐주시면 남은 두 개의 이빨 1년 6개월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완전하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 못된 괴물의 입이 조금 더 순해지고 그 얼굴도 변하고 새 이빨이 자랄 것입니다. 그 새 이빨은 절대 주인을 물어뜯거나 아무데서나 짓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만 인권을 위해서만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소중한 국민의 입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약속드린 새로운 수사청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단결된 힘과 이 뜨거운 열정이 계시는 이상 아무리 제아무리 검찰 조폭의 총수가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 개정된 법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다에 닿을 것입니다. 그 항해에서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늘 목청 높이 외쳐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청대 의원한테는 아주 언론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검찰개혁은 왜 필요합니까? 네 여러분 검찰개혁은 검찰이 미워서도 경찰이 이뻐서도 아니라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그 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화가 덜 돼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강물이 구비구역에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민주주의의 길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에게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검찰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선량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또한 몫입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 양해 차지 않지만 최강욱 김용민 등 처럼에 서서 진보개혁적인 국회의원들 정말 고군부채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수많은 번민의 밤을 보냈던 검찰개혁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 일어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강욱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3일 이후 사법개혁 투기를 통해서 중순청을 만들고 그리고 1년 경과 후에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6대 수사권 중 남아있는 부패와 경제 수사권까지 완전하게 폐지하는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 민주화의 완성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은 누구를 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순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검찰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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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